전남 순천시가 시청의 모든 부서를 노후 플라스틱 공간으로 정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시청의 모든 부서를 노후 플라스틱 공간으로 지정하고 개인과 부서별로 자율 실천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천시는 3월부터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등 모든 사무실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과 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